자 방금 저 얼굴은 안나오고 유튜브 올라가면 됩니다. 자 이거 파장 나오는 거 맞아요? 파장이 나오는 거 같아요. 아 나오는 거 같아요. 나오는 거에요. 정확하게 이야기 하죠. 안 아파요. 안 아프다고?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. 자 경험 좀 안 아픈 거 맞아요. 안 아픈 거 같아요. 안 아픈 거에요.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. 사람들한테 딱 그러는데 정확하게. 경험 파장은 나오는 거 확실해요. 파장은 나오는 거 같은데. 안 아파요. 안 아파요? 조금 전에 아팠잖아요. 놓고 놓았을 때. 아파 가지고 아팠는데. 지금 한 5분도 안됐는데. 그죠? 놓고. 지금 딱 잡고 있는 지가 한. 1분도 안됐지. 1분도 안됐죠. 이제는 안 아파요. 안 아파요? 오 신기한데. 진짜? 응 진짜요. 아까 복잡치료에서 다시 튀었잖아요. 그래요? 오 그러니까. 자 그럼 이제 이거 유튜브 제가 좀 올려가 경험으로. 탄소의 성질에 맞은 거니까. 오케이. 네. 감사합니다.